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매운 어묵꽂이 여기 위에는 대파 썰은 거고요 유부주머니탕이랑 약기만두튀김 김말이튀김 밑에 있고요 단무지랑 땡초마요 음료는 콜라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호박 입에 벌써 침고여요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깻잎 고춧가루 양념장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나갈수록 매콤한 고추장 치즈가 딱딱해도 저건 고추장 진짜 고추장 고추장 진짜 고추장 너무 달콤해요 정말 고추장 치즈가 너무 고추장 치즈가 엄청 고추장 치즈가 너무 고추장 1,200원 5,600원 600원 3,500원 계란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오돌뼈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팽이버섯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럼 오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